이번에 선보이는 헤라 W10은 키메스를 통해서 국내의 첫 선을 보이는 프리미엄 신제품입니다. 저희 제품은 기존의 자사 제품 대비 신호 처리량은 11배 데이터 전송 속도는 10배가 더 빨라져서 뛰어난 영상품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미세혈류를 시각해주는 MV플로우 기능 그리고 혈류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루미플로우 기능 등 혁신적인 기술들이 담겨 있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신제품입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은 인체공학적인 설계를 통해서 세계 유수의 디자인상인 아이디어 2018 디자인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.